아 일단은 경기 봤는데 비겼죠 렉섬한테 3불이 근데 2대2로 처음 이기고 앉아있고 그죠 존나 답답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전 감독과 아예 철학이 완전히 다른 마이레스카가 추구하는 전술을 입힌 지가 일수로 세워봤을 때 25일 실질적으로 얼만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을 시키고 가르칠 수 있었냐를 따져봤을 땐 제가 봤을 때 한 20일에서 10일 사이일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게 지금 워낙 난이도가 있는 전술이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대형이나 그 기조 지향점들은 대부분 당연스럽게도 마이레스카가 추구하는 전술을 이행하려고 계속 행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숙련도 이슈로 계속 포지션 미스도 나오고 좀 그렇거든요 특히 후방에서의 3백 대형을 구성하는 3위빌드 없이 그 3백이 어떻게 수비 시퀀스를 이행해 나가야 되는지 숙련도 미스컹이 눈에 띄었고 특히 아첸퐁이랑 7L 멧잘라자리에서는 초쿠에메카랑 웅쿵쿠가 계속 어그르핑퐁 역할 볼을 받고 한두명 이상의 인원을 끌어당기고 동료에게 볼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줬기 때문에 전반전이 많이 미태로웠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긴 거 참사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당장 태국팀한테 4대1인가 도르투 문제도 털렸었는데 얘가 뭐 지금 오늘 경기 답답하고 솔직히 왜냐하면 나도 지금 돈 내고 봤거든요 7천원 보고 봤기 때문에 개빡치고 욕하고 싶고 서버 관리도 엉망이었거든?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확실히 제가 전부터 코릴은 이 전술에서 못하면 사람새끼 아니고 못한다고 치면 무조건 갖다 버려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코릴이 이 전술에서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잘하긴 하네요 코릴은 라비아도 그간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실력에 관해서는 역시나 나왔을 때 제일 잘해주고 있고요 포파나도 확실히 잘하긴 해 얘네가 부상만 안 나겠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중앙센터백은 그냥 포파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토시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빠지는 덱스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그 역할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야 될 텐데 그건 좀 아직까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3일 안에 얼마나 달라지겠거니 싶을 수 있겠다만 3일 뒤에 이제 있는 경기 셀틱전 그 다음에 클럽 아메리카와의 경기도 봐야 되고 계속해서 지켜보면은 성장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저는 이 팀이 초반에는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초반에는 되게 잘하다가 나중에 후반기 때 무너지는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마레스카가 전술을 되게 잘 가르쳐요 엄청 잘 가르쳐요 이거는 굉장히 정평이 나있는 평들이고 윙크스도 그렇고 디스버려도 그렇고 전술에 관해서 가르치 능력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도 레스터가 전술 이해도나 전술 수행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도드라졌기 때문에 저는 시즌 초에 실시는 딱히 걱정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게 나중에 부상이나 높은 체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축구로 인해서 스노우브릭에서 굴러가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패턴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후반에 경기력이 저하되고 성적이 저하되는 그런 걸 좀 우려하고 있지 저는 전반기에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리그 3,4등까지도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론 지금 렉섬한테 비기는 꼬라제로 봤을 땐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앞으로도 지켜보면 되겠죠 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현대 축구에 가장 잘 맞는 감독 중 하나를 잘 데려왔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귀스토나 리제가 지금 왜 이 역할을 보냐고 뭐라 하는 사람 많은데 귀스토나 리제 애초에 중앙미디필더에 굉장히 익숙해있는 우풀백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역할을 볼 수 있는 거고 인버티드 풀백처럼 들어오는 이 역할의 거부감을 느끼는 거는 아직은 이르다 뭐 몇 경기 굴려보지도 않았고 얘네도 지금 아직 적응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거에 욕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리제는 보니까 이걸 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뭐 간혹가다 있는지도 모르겠는 게 진짜 전반전 존나 잘했거든요 이거 이거 봐 더 잘할 수가 없었어 마레스카가 추구하는 전술 내에서의 볼란치라인이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쿠쿠렐라 복귀하면 아마 오늘 경기 코릴이 나왔던 그 역할 그대로 쓸 것 같고 그리고 코릴을 저는 중앙센터백에 데브스로 두지 않는 이유가 수비에서의 안정도가 너무 불안해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기우는 잘한다는 생각이 진짜 안 들었는데 눈에는 되게 많이 띄었어 엄청 발발발발 뛰는 기고 애가 뭐 진짜 진짜 생존의 길을 찍는 것 마냥 엄청 간절하게 뛰더라고요 막 일군이라는 무대에서 살아남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 보기 좋았어요 열심히 뛰는 건 욕할 게 없잖아 근데 브로야 이 X발 새끼는 어떻게 공룡연승보다 존재감이 없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후반전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브로야가 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몇 가지 킬링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나름대로 브로야가 못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와버리고 신체적 우위로 가져갈 수 있는 공중볼이라는 장점 그것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요 그냥 브로야는 매번 먹던 맛이고 근데 단언해야 될 거는 일단 오늘 경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경기 진짜 축구의 메카 존나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욕을 더 하진 않을 예정 매짤라 역할에서 그렇게 부진할 줄 몰랐어 오늘 근데 일단은 일단은 한 적어도 8월 달에 프리입 시즌까지는 보고 나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한 레알 마드리드전 적어도 USA 투어가 끝날 때까지는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전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 설명을 하더라도 시간 소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술 이해를 굉장히 잘한 것 같은 선수가 로베르트 산체스 그 다음에 코렐 라비아 리스 제임스 뭐 이 정도 그리고 지금 기우도 전술 이해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포파나까지 6명 그리고 조지 타리조지 걔는 애가 아직도 너무 어리더라 긴장한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애가 보니까 터치 갑자기 이상하게 툭 치고 올라가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 좀 귀엽더라고요 뭔가 되게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번뜨기만 보여줬으니까 나름대로 근데 그 친구가 뉴스에서 하성고 보면 진짜 엄청 잘하는 애라가지고 오늘 경기보다는 긴장도가 내려갔을 때 확실히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 아 근데 우구축후도 나름의 판타지 포인트를 지닌 선수지만 결국엔 볼란치라면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멘탈리티가 아직도 구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실점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래서 그걸 바로 고지곳대로 멘탈이 무너지고 실점 직후에 동작에서 그딴 오류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트래핑 미스를 했는데 되게 기초적인 이런 멘탈 제발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두에키는 오늘 확실히 긁히는 날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적어도 이 선수도 있어야 되는 게 더블팀 뚫어질 선수가 제밖에 없어요 라이트 밍에서 지금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현상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전방 라인에서 상대의 수비 간격을 넓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중앙에 고립되는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파괴시켜주기 위한 패턴을 좀 더 마일레스카가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것만 잘 자리를 잡는다면 기대를 해봐도 무방하지 않나 마일레스카도 이 전술이 안 통하면 타협을 보겠죠 근데 리스 제임스의 오른쪽 풀백에서의 공격 능력 굉장히 높게 사긴 하지만 그건 스위칭으로 어느 정도 재미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리젤을 오른쪽으로 사이드로 찢어서 보내고 오른쪽 윙에 있던 애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하프 스페이스에 있던 맷 잘라가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수병 미드필더 시퀀스로 내려와서 스위칭을 갈겼을 때 거기서 귀스토나 리스 제임스의 우측면 활용 능력이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는 경기 하나만으로 희생 나간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출 충분히 되고요 실제로 레스터에서도 리카라도 페레이라가 오른쪽 사이드로 퍼져나가서 본인이 예전에 전성기 시절에 보여줬던 우측면에서의 그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하는 그런 장면도 꽤나 나오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하나만으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염려가 되는 건 난 진짜 7일이 진짜 밀릴 것 같아요 얘가 살아날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 적어 보이네요 스토퍼로도 뭐가 안되고 볼란치 라인에 섰을 때도 뭔가 애매하고 얘 하나를 위해서 얘가 그 포지션을 못 본다는 이유 그 단지 하나만으로 윙백 포지셔닝을 새로 하나 뚫어주고 다른 포지셔닝을 다 바꿔서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7회를 왼쪽 사이드로 찢어서 쓸 수는 있겠지 얘를 기본적인 골조로 봤을 때는 스토퍼나 볼란치 라인에서 활용을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마레스카 전술에서 근데 이 기초적인 역할조차 못하던 선수를 남겼을 때 어떤 리턴이 돌아올지는 상상이 좀 힘드네 일단은 근데 더 시도를 해봐야겠죠 7회도 당연히 포텐이 높은 선수고 재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뭐 가르치다 보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더 봐야 되겠다만 근데 정 안된다면 파는 게 이렇게 되면 얘랑 갤러거 갤러거랑 7회를 진짜 이 전술을 살아남기 힘들다고 봐요 이걸 만약에 살려낸다? 마레스카도 그거 나름대로 대단한 거고 갤러거랑 7회도 각각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 얘네 생각보다 재능 있는 애들이구나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 나 내 대가리 속에서는 얘네를 어떻게 이 전술을 녹여낼까 라는 생각이 딱히 안 들어요 일단 다음 경기가 더 보고 코멘트를 남겨보고 전술 분석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 싹 다 보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미리 생각해둔 그 구조 자체는 있는데 일단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정리해서 올린 게 나을 것 같아 전술 영상을 굳이 두 번에 끊어서 올리는 것보다 프리시즌을 보고 한 번에 다 끊어서 올리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 최종적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오늘 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X같아 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일단 기다립시다 프리시는 3,4가 나라고 입는 이걸 통해서 데이터로 치환을 시키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딱히 뭐 기분 나빨 필요 없습니다 아마 저런 건 많을 거예요 그럼 님들이 뭐 감수해야죠 나도 감수해야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